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 기자입니다. 용인시에서는요 시민체육공원에서 러시아 월드컵 응원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대한민국 응원 함석이 울려퍼집니다. 용인시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전광판과 무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세가 펼쳐지는 응원전을 개최합니다. 응원전을 달구기 위한 당국대 응원단의 흥겨운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한 푸드트럭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팀에 힘을 실어주고 시민화합을 이루어 전광판 응원전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와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현 기자였습니다.